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. 12월 14일 그리고 15일 타치카와 스테이지 가든에서 저의 크리스마스 팬미팅이 게시됩니다. 크리스마스 팬미팅 이름은요. 상냥하거나 위트 있고 지적이며 부드럽고 귀엽기까지 한 남자 여기 있습니다. 인데요. 이번 팬미팅은 4번 공연이 있으면서요. 각 공연마다 김현중의 새로운 매력들이 담길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공연 즐기시길 바라겠고요. 많은 음악과 많은 의상으로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겨드릴 테니까요. 그날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